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짧게 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호주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인스타그램처럼 잘 이용되고 있는 앱이 링크드인 앱인데요 이 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자리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런 거를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으시면 거기서 매일매일 메일이 와요 이 잡이 떴다 그리고 자기 레주멜을 거기다가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고용주들이 그 레주멜을 보고 연락도 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레주멜도 업로드 시켜놓으면 그 잡이 떴을 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어플라이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앱입니다 뭐 식닷컴도 이런 류이긴 한데 저는 식닷컴보다 링크드인이 약간 더 일자리가 좋은 게 많이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구글에다가 링크드인을 칩니다 그러면 이 링크드인 웹사이트가 나와요 이 AU 표시되어 있는 게 호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거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잡을 가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레지스터드 널스 프리즈번 이렇게 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잡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게 이 메트로 사우스 헬스는 공립 병원이고 이 마터는 사립 병원 이렇게 별거 별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스마트잡에서는 공립 병원이 있고 막 그 식닷컴에서는 사립 병원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대부분 근데 링크드인은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 가지고 set alert 이거 해놓으시면 이메일로 맨날 자기가 추천해놓은 게 이메일로 맨날 오거든요 저도 요새 맨날 이메일로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 메시지도 와요 근데 이게 제 레주메를 업로드하는 곳이 있거든요 커넥션 jobs 이렇게 인터뷰 프랩으로 들어오시면 뭐 샘플 앤서도 막 있는데 이거는 약간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 프리미엄 포 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프리 하시면 여기에 막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이게 아니고 레주메 여기다가 레주메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저희는 잡을 찾는 사람이고 사람을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레주메를 이렇게 액세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뭐 여기다가 레주메 올려놓는다고 뭐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자기가 찾는 것도 있고 여기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약간 레버리지 시스템인데 이거 한 번 이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 링크드인이 호주에서는 약간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 식닷컴보다 링크드인에서 저는 더 좋은 잡이 많이 오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 가입해보시라고 제가 한 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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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